음 내가 딜러 해야겠네 딜러 나오니까 확 다르네 한바퀴 돌아주면서 다시 한바퀴 또 돌아줘 또 돌아줘 또 돌아줘 피해볼게 한바퀴 또 돌아주고 안되마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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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빼주고 너무 아파 나이스 하 여기로 온다 여기로 온다 궁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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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서 궁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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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어디갔어 다 도는걸 왜 이렇게 좋아해 여기로 온다 으악 으악 으하하하 진짜 날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정도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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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망가 toddlr 도망가 도망가 좀 그렇다 궁이 진짜 좋아졌어요 아 궁도 궁인데 그게 진짜 세다 평타질이 되게 세다 이게 그러니까 딜러로 바꾸니까 바로 만들 찍는거 내가 딜러 해야 되는게 맞긴 한데 근데 또 딜러를 하면 우리팀 딜러들이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이 근데 패배에 아무도 안건건가 다 탕진해가지고 쏘전? 쏘전 좋으려나? 쏘전 한번 해볼까? 일단 캐사디 한번 하고 왜 죽을라 그래 삶을 포기하지마 삶을 포기하지마 속도가 어느정기지? 딴딴딴딴 오케이 딴딴딴딴으로 가 이런데 뭐야 이거 사기네 저기서 데미지 했네 뭐야 이거 문 왜 안 열어줍은데? 왜 시작을 안해? 나도 나가야되나? 게임 시작을 안하네 다시 한번 가보자 레일건이 사기? 아 그 레일건 피슈언과 쏘는거 얘기하는건가? 근데 아까 써보는데 좀 어렵던데 이미 하는중이야? 얘들아 나 지금 들어왔어 어? 왜 그래? 하지마 움직여 해볼까? 붙여봐 붙여봐 아아 앞에 있어봐 앞에 있어봐 옆에 있어봐 내 반격이 무너져 얘들아 힐러가 없네 여러분 얘들아 힐러가 없네 힐러가 나 힐러가 힐러 난 힐 안 어 어 안녕하세요 집중하고 맞춰야 돼 윙맨 쏘듯이 맞춰야 되네 이건 윙맨이다 이건 윙맨이다 윙맨이다 스킬 잘못썼다 도망가 나이스 얘들아 나왔어 나왔어 으악 안 피해지네 너라도 잡자 어렵다 너무 화려해서 어렵다 근데 또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네 아 탱이 3명이라서 그렇구나 이럴 때 진짜 그거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웃기지마 아 진짜 웃기지마 아 진짜 웃기지마 앞에 좀 나가줘 소전으로 갈게 아 소전이 탱커 녹이기가 진짜 쉽다고 들었거든 내가 레이저로 헤드 맞추면 데미지 두 배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아 여기 누구 있다 아 안보여 얘는 반동이 없는건가 내리면 안되는건가 안보인다 안보인다 아 얘들아 나 뜯어봅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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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러면 여기다 자기랑 뜯어봅다 아 저거 뚫리는구나 나이스 아 이러면 화단하지 뒤로 CF도 쓸 수 있고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어 되게 센데 너도 바로 방백 뚫어주고 중력사탈 쏴주고 도망가주고 못 도망가주고 아 데미지 되게 세다 아 근데 저거 보다 약한거 같애 아 근데 저거 보다 약한거 같애 뭐이렇게 뭐이렇게 미뤄대 야 너네 탱커 세명이라고 이렇게 하는거야 와아 나만 잡네 또 야 탱커 세명이라고 막 들어오는거 봐 쟤네 아 근데 진짜 저거 뭐이래 하였나 저게 진짜 사기인거 같애 그 탱커들 여러개 있을때 진짜 좋은거 같애 저게 어 왜이렇게 안죽어? 쏘 좀 별로인거 같은데 아 내가 못맞추는건가? 레이저의 범위를 몰라서 그러는건가? 모든 군인에게 옵치할때만 사랑 듬뿍 받는 아냐 평소에도 사랑 맞아 평소에도 억가많이 나네 머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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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오게 좀 했으라 야 막으면 어떡해 아휴 진짜 이거 안되겠다 이거 전체적으로 딸린다 어 조합이 딸리는건가? 그러면 뭐야 근접 탱커를 하나 해줘야 될거같애 이거 절대 못 이길게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건데 하지마 어디까지 쫓아와 미쳤나 진짜 어디까지 쫓아와 미쳤나 진짜 미쳤나봐 어디까지 오는거야 쟤 얘들아 나 탱커야 그래도 근데 피해복 어디서야 나는? 죽어서 하는건가? 어 죽어서 한다 행성대로 1대1 그래 아무리 피가 86 남았다고 해도 나 탱커인데 아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뭔데 자꾸? 나 트레이스 못봐주겠지 이거 일로와 이 녀석아 너도 일로와 친구 잘 좀 해봐 일로와봐 뒤로 돌아 맞았다 맞았다 아이고 이거 이제 어? 어휴 잘한다 아 이거 못하겠다 정콕퀸 되게 어렵네 이거 다 하나하나 한 대씩 맞춰야되는거네 이거 이럴거면 차라리 거점에서 아이고 망했네 이렇게 하고 맞춰주고 정크래 탈 나이스 맞춰주고 맞춰주고 일로와 아 안막혔다 올라가야된다 여기로 온다 이거 도마가야된다 며칠 안 왔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안돼 아돈빠가돈 안 돼 아돈빠가돈 안 돼 하아 큰일 났네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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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븐 어딨어? 딜러븐 일로와 일로와봐 아나 일로와 어깨 컷 일로와봐 나이스? 딜러븐이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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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컨대 하이레트 누구야? 내가 아니면 볼 필요없어 이번판 승리 아직도 못해 혹시? 진짜네 잠깐만 줄게 이겼으니까 승리 꼭 내가 진다? 이긴 다음에 지는 이긴 다음에 지는 것 같아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제 질 차례인가? 플래그 한번 꽂아주고 인스퍼란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인스퍼란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용불 선입하십시오 다음은 엄 뭐하지? 도대체? 도대체 이렇게 안해본게 하고싶지? 안해본 챔프들 한번 해보고싶네 디바 디바 머리 묶었네 이걸로 막는거고 방어막으로 되어있는거고 이거 쓰면서 달려가는거고 우아 오케이 해보자 우리 조합 되게 탄탄하다 아 아 이게 정석조합이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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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나오기 전에 미워 아 힐러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 딜러는 없나? 혹시? 왜 한마리가 안들어졌네 아흐 아흐 뭐야 얘 아흐 이거 되게 좋은데 우리 딜러 왜 뭐 영딜이야? 왜 왜 영딜이야? 야 야 진짜 너무해 나 너무 서운해 궁이나 채워줘 그래 고맙다 나 이거를 더 잘쓰는거 같기도 하고 어 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이스 저 불붙었습니다 우리팀 딜러들 팀 딜이 왜이래? 흫 흫 이게 내려와 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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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흐 부딪쳤어 쟤 쟤 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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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 너 뭔데 너 뭔데 너 뭔데 너 뭐하는데 나 뭐하는데 나 뭐했는데 미안해 미안해 나이스 컷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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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나이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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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해 변신해 너 뭔데 너 뭔데 까불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너 뭔데 수맨 막아주고 나이스 컷 너 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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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또 궁 채워 바로 또 궁 채워 피해줘 나 변신해야돼 변신해야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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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만 있으면 변신해 오케이 나이스 바로 또 내렸어 난 내렸을 때가 제일 좋아 하하하하 폭탄 주셔 아 변신만 할게 변신만 할게 진짜 제발 딴거 안할게 변신만 했겠다 왜 또 자 또 자 또 자 옆에 있는게 모르겠지 전상복구 완료 옆에 있다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지 아 안해? 어디야? 이걸 알아?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하하하 애씨까지 아나까지 이거를 아 못맞춰 아 못맞춰 여리저리 여리저리 디바 뭔데 나 딜량 우리팀 다섯개 얘들아 같이 가야돼 이거 내가 갈게 너도 죽어 너네 죽어 우리팀만 죽일 순 없어 나이스 아 나 정크래 너무 열받네 나이스 한번 떨어져 주고 디바다 디바 디바다 디바 나이스 승리 밀어 밀어 앞으로가 앞으로가 근데 무서워 소리 들려 어디야? 공만 채울게 공만 채울게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공만 채울게 공만 채울게 중 채웠어 고마워 몰라 죽어도 상관없어 내렸을때가 행복해 내렸을때가 행복해 내렸을때가 행복해 아닌거 필요하고 피해주고 무게 무게 아 까비해 내밀는 힘을 폭발시켜라 한대도 못맞혀 한대도 못맞혀 스킬을 잡는거 봐 안되서? 나도 여기로 올라가 어디갔는지 내려도 상관없어 내려도 상관없어 내려도 상관없어 내려도 상관없어 내렸을때 강해져 내려도 상관없어 아 뭐야 애씨 나이놀이는거였어? 난 당연히 자리아랑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 그 피로 뭐하는거야? 아 내렸을 때 강해져 내렸을 때 강해져 비로소 본체야 이게 본체야 나는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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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아줘 팀 거 다 막아줘 피해주고 이 엄마 이거 받아 선물이야 기만 가지고 어 저 잡아야 돼 나이스 엥? 엥? 잘하네 오히려 좋아 공채워 나이스 이겼다 나 뭐 탱커 맞아? 이거 딜 왜이래? 나 디바 잘할지도 디바에 재능이 있을지도 뭐 나 디바 잘하는데? 의외의 재능을 찾았는데 디바 약간 그 오버워치 일때는 재미없어서 안했거든 맨날 이제 들이받고 앞으로 나가고 애들 대신 맞고 근데 이제는 차라리 애들 다신 내가 맞는게 편하다 응 이번에는 흠흠 뭐하지? 응 아 근데 나 애쉬 좀 잘하는데 애쉬 한번만 더 할게 애쉬 피켜놓고 화장실 갔다올까? 아이 한판 끝나고 갔다올게 전판 이겼으니까 정산해주고 승리였습니다 가보자고 어 화장실 갔다도 될거 같은데?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어 화장실 갔다도 될거 같은데? 금방 다녀올게 과금이 니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그 망할 자식이 내 바이크를 들고 도망친 이후로 여기도 예정 같지 않아 내 러 흠 흠 5 4 3 2 1 공격을 시작합니다 화물을 공유하십시오 닥치금 내 말지 공격받고 있어 화물을 공유하십시오 안돼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나왔어 이제 이거 안되나? 아 되네? 아 슈퍼찜프 됐네 뭐가 있는데 위에? 우리팀? 아 로드호그다 너가 여기있네 너가 여기있네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굿 아 이거 아닌데? 실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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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부착을 당해?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위에 있잖아 위에 있잖아 위에 있잖아 나이스 메르시 잘해주네 얘들아 위에서 소리 들려 이 장면을 가볼까? 어 안 맞는다 뭐야 너 스나이퍼야? 나도 스나이퍼야 너도 모르셔 나이스 나 피가 없다 얘들아 미안해 그거 내가 못했다 아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로드호그가 되게 동해번쩍 서해번쩍이네 아 진짜 죄송한데 스나이퍼 자리에 나 알았어요 아 그게 안 돼 너 진짜 누구야 너는 어떻게 나왔어 얘? 아니 우리 팀 다 뒤에 있었는데 이거 왜 못 본 거지? 그럴 수도 있어 뼈 무더기에서 돌아왔지 아 여기 숨어있는 거 봐 아 여기 숨어있는 거 봐 아니 내가 못됐다 이거 팀이랑 같이 들어가야겠다 같이 가자 이거 밥으로 저기를 밀어내든가 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힐벤이랑 같이 맞았네 굳이 여기로 들어갈 필요 없는데 근데 다들 여기로 들어갔네 우리 이거 탱커들이 위로 가고 딜러가 아래로 가는 그림이 계속 나와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면 밥 써줄 거 아니야 같이 가면 밥 써줄 거 아니야 안 보여 고고고고고고 으악 하기 싫어 으악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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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스가 마스가 안 죽여 위에 있는 애가 너무 무서운데 나이스 뒤에 또 뭐 있어? 겐지 또 있어? 나이스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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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데? 아 잔다 어디서 쟤는 거야? 아 아 그냥 밀어 그냥 밀어 그냥 밀어 상대할 필요 없어 아 아 이거는 그 아 아 이거는 그 낙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어디야? 어 어디야? 낙차를 잘 모르니까 못하겠다 낙차 같은 거 없나? 그냥 쏘는 대로 맞는 건가? 아 뭐야 럭참 맞았네 음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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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여기서 소리들 아니지? 내가 이겨 너는 여기 도와줘 여기 도와줘 아 내 거 아니네? 아 죽었다 이거 그냥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나 궁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밥 써가지고 들어간다 다 같이 가자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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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봐줘 여기 얘들아 겐지 봐줘 겐지를 볼만한 내 감도가 아니란 말이다 순순히 나가 떨어져 줄 생각 없거든 어 여기 또 있어? 넌 진짜 올라와 아하하 놓쳤어 놓쳤어 내가 못했어 밥 어디갔어 또 저기 있어? 일해라 안되겠다 이거 내가 내가 딜로 하면 안되겠다 이거 내가 못해가지고 저걸 해 오늘 내가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내가 윈스턴 해줘야지 밀 것 같아 이거 너 뭔데? 까비? 아 잔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안되니? 아 진짜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하는 거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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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앞에서 비켜줘야지 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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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나이스 못나오게 하고 못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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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윈스턴이 진짜 마지막에 밀때 되게 좋은게 애들 못나오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좋은데? 나이스 이겼다 게임은 이겨야지 언제쯤 될까 이거 30판 이기는거였나? 아니면 30판 하는거였나?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네 서킹로얄은 또 어디야? 나 처음 들어보는 곳이 있냐고? 어 어 뭐야 엥? 예? 이거 아니다? 이..이..이거 아니다 이..이거 아니다? 이거는 승패 아니다? 이거 뭐야 갑자기 깜짝이야 흐흐흫 뭐야 들어가자마자 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나 뭐했나? 파라이스로 떠납니다 파라이스 솔저나 할까 그냥 솔저가 제일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솔저랑 윈스턴 로드오그 디바 우리도 한번 쓰리탱 한번 가볼까? 내가 윈스턴 할게 아 공격이잖아 정적이면 어 뭐야 왜 나가 나가는 애들은 왜 나가는거야 막갔네 너 뭐야 저리가 저리가 다 부숴 다 부숴 다 부숴 다 부숴 다 부숴 조합 괜찮다 설마 이거 호이 아니지 아 뭐야 깜짝이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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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레이저 있나? 레이어구나 나이스 이거 뭐야 아우 아 한조 있잖아 한조 아무도 못 보고 있었구나 아 한조를 아무도 못 봤네 너무 존재감 없이 있는데 쟤? 하루하루 어서와 한조 한조 뭐야 한조 너 나보다 잘해? 아파요 아파요 아 아 아 미쳤나 아 아 아 아 아 뭐 저런 플레이를 부사해주지 나이스 들어가자 머리 맞추고 너도 머리 맞추고 머리 한개 뭐야 한 대만 한 대만 메이컷 나이스 마우스가 안 내려가 자꾸 아우 누구세요 어디야 어 나이스 밀어준다 감사합니다 다 먹고 나이스 아직 남아있는 애가 있을텐데요 여깄다 어딨어? 메일도 있다 왜 이렇게 빨라 메일 어 누구세요 아 으아 죽으세요 아 궁 너무 늦게 썼다 이거 아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못하지 좀 더 속도 빠르게 올려야겠다 감도 하나만 올릴게 아 이거지 감도 올리니까 낫네 애들 속도가 오버워치 속도가 좀 달라가지고 감도 올리니까 낫네 애들 속도가 오버워치 속도가 좀 달라가지고 이게 있지 아 나 얼어요 여기도 있다 나이스 아 쟤 뭐야 아 쟤 뭐야 열받는다 저걸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잡아 저걸 어떻게 잡아 뭔 이중전이야 어딜 유성룡을 그냥 아니 한주 너무 열받아 아니 서둘봐 넌 아니야 넌 안 열받아 미안해 너도 열받아 일로와봐 어딨는데 너도 열받아 일로와봐 일로와 인마 너도 일로와봐 일로와봐 헤드 갖고와 어허 머리 뚫렸다 헤드 갖고와 아 위도우 저렇게 이렇게 탁 끊어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 나 윙맨 쓸 때처럼 이렇게 하는 잘 안되던데 왜 싸움을 드리냐 어우 야 너 잘 도망간다 아이고 일어서야겠다 우빈 왜 이렇게 화려해 나는 오히려 내 옆에 붙어있는걸 못맞혀 응 나 중거리 장거리를 잘해가지고 아 나 쐈을 때? 나들? 이건데 이걸 막아? 이걸 막아? 얘들아 들어가자 나 궁 있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아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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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화났다 메이커패스 화났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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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봐 나이스 나이스 가자 요조그네 그냥 아 미안해 잘못했어 농담이었어 아 마지막에 이러면 안 되는데 딱 밀었어야 됐는데 아쉽다 쟤네타 궁이 있었네 쟤네타가 어떻게 하냐 이거 열려야 참을게 이거 이거 뒤에 나이스 어 뭐야 진작에 주지 들어가자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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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노린다 나노린다 이거 왜 안 들어와줘 이거 왜 뒤에서 비벼 왜 이래? 탱크가 탱크가 앞에 좀 있어 주지 아 잠깐만 안 되는데 또 저? 안 돼 안 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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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로 왔어 길로 왔어 길로 왔어요 길로 왔어요 아 길로 아니 왜 안 비벼 경쟁 아직도 안 돼 왜 안 비벼 이거 길로 왔어 패배가 정배였네 이 도박군들 방금 왜 진거지? 근데 오버워치 하면서 늘 느끼는건데 에펙은 질 만한 승부여서 지거든? 그래서 딱히 뭐 변명할 거리가 없어 근데 오버워치는 왜 쳐? 왜 지는지 모를 때가 가끔 많이 굉장히 좀? 있어 어 아 근데 리퍼 되게 이쁘게 바뀌었다 되게 고퀼로 변했네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금마탑 날뛸 준비는 됐는가? 아 이거는 음 겐지 해야겠다 탈락 툴 툴 테이 툴 툴 툴우 툴 툴우 툴우 5 4 3 2 1 가볼까? 게임 초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우리 힐러 없나? 여기 있다 힐 조금만 주면 들어가는데 힐이 없어서 못 들어가 내가 딜라인 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얘한테 다 털렸네 7.8기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인한테 해줄게 아닌데 라인 힐 줘봤자 앞에서 고기방패인데 이걸 안써? 잘 참는다 너네 나가네 이거 안 나가네 정신수출장 준비를 아 네 미미노 미치고 포기 정신수출장 준비 인기수출장 아휴 진짜 나와봤네 이거를 힐을 안주고 날 잡으러 왔네 아 치명상 떴구나 너 굉장히 좋은 힐러구나 굉장히 오른 힐러구나 너 그래 힐러 그렇게 해야지 멋있다 아야 이걸 예측해 진짜 잘한다 아 이게 뭐야? 방금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안 튕겨 지던데 방금 왜 이렇게 잘 지켜줘 쟤네 되게 잘 지켜준다 아니 왜 이래? 난 왜 힐을 안줘 이렇게 아 잘한다 한번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아 잘한다 잘하는거야 뭐야 저게 예측인가 못하는거 못하는건데 예측이었네 딜량보고 깨달았어 못하는거야 아 진짜 아파 형 왜 이러세요 어 바꿀게 어 이거 겐지로 안되겠다 이거 내가 탱크 해줘야겠다 3탱 하나 둘 셋 아 됐다 내가 탱크하는게 나을까 내가 탱크하는게 나을까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에 보답해보겠습니다 자 티어 나을줄 알았다 너 으음 공채워 공 잘달해 공 잘달해 어 형으로 라인 대놓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못막네 아 왜 안죽어 아 잘 지킨다 아 왜 이렇게 잘 지켜 쟤네 지키는 동안 뭐하는거야 이거 아 아 상대 진 진짜 힐러 잘 지켜준다 힐링이 왜 이래 우리 팀 나 나니? 아니구나 전기충격 전기충격 아 진짜 열받게 뭐야 너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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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캐릭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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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심했다, 이건 이거는 뭐 어떻게 뭘 하든 지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 이거 30반 언제 이겨? 나 빨리 배치 한번 보고싶은데 이제 티어 어느정도 나오나? 지금 티어는 몇정도 나올까? 한 실버골드? 골플정도? 왜 또 바로 시작해? 탱커가 있구나 힐러가 없네 나 근데 힐러할 줄 모르는데 한번 해볼까? 이거 그 우리팀 맞추면 일단 이번판은 도박 안할게 우리팀 맞추면 힐이고 상대방 맞추면 딜인가? 뭐야? 왜 이렇게 맞추기 어렵네 이거 흠흠 아 뭐야 잘못했어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데 이거? 야 거점 먹어야지 뭐해 거점을 확보하겠다 전부 모여 힐 힐 힐 이거 이거 봐줘야지 아하하 아 못하겠다 이거 내가 그냥 차라리 루시오 할게 어렵다 어렵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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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웨이더 아하 아하 마이크 웨이더 아하 마이크 웨이더 힐먹어 힐먹어 안 돼 마이크가 갑자기 망가졌었네 아니 이거 안 비벼지지 왜 자꾸 일로와 저리가 너도 저리가 나이스 컷 아 얘 뭐야 아 끼리크 맞다 올라갈 수 있지 저거 개웃기네 키리크 사기인거 같아 민자특성 뭐야 저거 올라가는거 개웃기네 아 좀 밀어보자 나이스 욕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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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머리대 아 떨어지 숨었으면 올라가 뭐 저런 사기침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를 막아 아 미안해 내 궁 애들아 미안해 애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트롤했어 미안해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던거 같은데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던거 같은데 내가 실수해서 진거 같은데 내가 내가 망친거 같은데 떨어져 떨어지니? 안 떨어져 내가 미안해 이런건 사과해야지 미안해 이런건 사과해야지 미안해 힐러 못해서 잘하는걸 해볼게 네 차라리 힐러 빼는게 나을수도 바티스트? 바티스트 안해봤는데 없었나? 별로인거 같은데 오우 오우 치유파동 불사장치 오케이 야 이거 나 나 나 나 나 아니 이거 힐러 좀 지켜 오케이 이게 점프고 두발씩 나가는거구나 이게 일로와봐 힐줄게 힐 어떻게 줘? 어 깜짝이야 아 이게 힐이구나 안돼 안돼 내 내 불사장치 힐 몸앞이야 아 오케이 이게 힐 피하지마 피하지말라고 어디가 와 이것도 머리맞추면 센가보다 아프다 아프다 일로와 아 아 힐러 쓰는거 같애 망 나이스 좋은데? 헤드 판정도 되게 좋다 이거 이겼다 이겼다 아 이렇게 쓰는거구나 괜찮다 안녕 근데 너 근데 너 미스 있어? 나 불사장치인데 나 불사장치야 이거 너 뭐 해줘? 이건 뭐야 이건 뭐지 궁은 뭐야 아 데미지가 세지는건가 데미지가 세지는건가 궁 궁이 뭐야 아 데미지가 세지는거야 아 전체 전투태세 그런 느낌인가 일단 전판 졌으니까 패배로 하고 통과해서 쓰면 데미지 올라가요 어 뭐야 괜찮은데 그러면 어 아 멀리서 아 이해했다 어 뭐 괜찮은데 이거 나중에 힐러할때 이거 써야겠다 그러면 아 솔저 궁하고 멀리서 때리는거니까 어 진짜 괜찮다 이번판 예측할게 그러면 괜찮다 잘 써야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러면 아 바티스트를 한번 더하기 음 딜러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음 딜러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만 그만 탱커 하고 싶어 탱커를 잘하는게 맞는거같애 내가 탱커를 잘하는게 맞는거같애 그래서 그만 탱커 하고싶어 음 음 잘하는걸로 하고싶지가 않아 재미가 없어 질러 찾아버린 약간 롤할때도 느꼈는데 탱커 위주로 하면 느리겠는데 재미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게임 재밌으려고 하는거에요 또 근데 이번판 패배에 이렇게 많이 그런거야? 응 패배 너무 많은데 지금 내가 질거같애? 얻어맞는거에 익숙해 그런 느낌인가? 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뭐야 아니 있는지도 있는지도 몰랐네 이거 깜짝이야 여기로 또 나오니? 여기로 또 나오니? 아 왜 이렇게 못해놔 아 부조화 걸렸구나 안되겠다 이거 내가 탱크할게 쏠저같은걸로 안된다 오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내가 밀어줄게 얘들아 가 그냥 움직이자구만 아 아 다시 치킨이 남았어요 DH롱 어 뭐야 야 이거 딜러가 안 되는 건가 딜러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안 밀리지 파괴생 미쳤는데 발로 차니까 날아가는데 나 야 로봇 덩어리 잡아 로봇 덩어리 나이스 덩어리 아 덩어리 걸렸어요 밀어줘 밀어줘 나이스 어 누구야 또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너 소리 들리나 했다 3 2 1 그래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너 뭘 주려고 너 뭘 주려고 너 죽어 너 뭔데 킬러가 안 됐다 방방이 한번 태워주고 실패는 성공의 원이지 아야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안녕하세요 밀로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밀로 왔어요 가자 알겠어 알겠어 파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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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오케 방금 하루 아앙 하는 거 너무 섹시했어 뭐라는 거야 자리를 내 못 잡았어 팀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너 너무 답답해서 그냥 혼자 하고 싶어 응 아 못 올라갔다 이거 위에서 자리 잡고 뒤로 들어갈게 뒤에 메르생 안녕 와 파괴생 뭐야 진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났어 너 뭐야 아니 좀 도와줘 이거 얘들아 두세명씩 잡고 있는데 암라인이 못 들어와 준다 이거 메르시 포도마 진짜 미치겠어 메르시가 자꾸 붙어져 메르시한테 좋아의 굿을 걸고 계속 킬 주니까 그 윈스턴 데미지로 죽지라 아아 아 제발 윈스턴 데미지로 죽지가 않아 애들이랑 같이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같이 가줄 리도 없고 애들이 나 가면 바로 부조화 걸려가지고 아아이 아이 저 파괴생 진짜 졌다 이거 미리 반포, 반포자기 하자 이거 딜러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거 뭔 얘길 했다 가자 어우 진짜 미쳤나 어우 잘하는거야 뭐야 운이야 뭐야 포도만 메르시 일로와 너만 그거 있어? 나도 있어 너 방방에 한번 탈래? 재밋지 얘들아 세명 잡고 있는데 견제 견제조차 없었네 이거는 달라진거 없겠지? 라이나르트는 내가 그대들을 죽이겠네 내가 그대들을 죽이겠네 안 맞아도 될까 안 맞아 타겟은 일로와 타겟은 컷 너 일로와봐 아까부터 열받게 진짜 일로와봐 짜증나게 진짜 너 일로와봐 아 탱커에 소질 있어 난 탱커를 해야되나봐 참을 수가 없어 참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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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디 절에 한번 갔다와야되나봐 화를 참을 수가 없어 아 야 뭐야 이거 절벽이었네 흠 안녕하세요 아우 야 밀지마세요 나 들어갔어요 얘들아 위에도 있다 위에도 있다 위에도 있다 어 메르시 어 메르시 뭐야 미쳤나봐 창 좀 그만던지라고 이녀석이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메르시가 라인하트 그니까 딱 총 들고 갑자기 뛰어오는데 미쳤나봐 뭔가 했나봐 뭔가 했네 진짜 이거 공 생겼으니까 화물 아니 그루보니까 화물을 안내나봐 메르시 76세 라인하르트 피통도 늘어났네 라인하르트 여기지 어디 리지 너 일로와봐 미쳤어? 얘들아 화물을 밀든지 들어가든지 하자 어? 죽어 그냥 죽어 그냥 들어가자 이제 캡프창 몰라 나는 그런거 몰라 모른다고 얘들아 들어 아 뭐 다 죽었어 또 뒤에서 좀 해줘 킬러들 뭐 좀 해줘 아 뒤에서 한명한테 세네명씩 자꾸 끊겨 왜 이러면 안되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거잖아 아 너네 비벼 너네 비벼 너네 때려 애들 좀 내가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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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세발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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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걸 왜 줘 이거 이게 안되 어차피 나 아니고 탱커만 해야되나 진짜 탱커만 아 뭐지 탱커를 잘해진게 아니라 탱커만 잘해진거 같애 패 너무 근데 너무 근데 자코 끼리만 붙여주니까 나도 자코인데 나보다 자코인 애들만 붙여주고 상대는 다 잘하니까 되게 아 그러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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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마자 급해 오자마자 급해 달려 달려 그 승부 거의 시간도 없어 지금 급해 급해 어 으앗 하루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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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아 키리크 진짜 좋다 근데 날 노려 머리 갖고 와 머리 갖고 와 머리 갖고 와 머리 갖고 와 안 맞아? 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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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다 봤다 아 얼른 경쟁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맞아 조합 맞추고 제대로 하는 애들 내 수준이 맞는 애들이랑 같이 게임을 해야지 근데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골드까지는 올라갈 것 같긴 해 지금 그 골드 분들 하는 영상을 봤거든 근데 딱 골드까지 골드 이상은 모르겠어 프로들이 지금 거기에 있더라고 클레라이네 클레라이네 아 미치겠네 들어갈 수가 없네 이거 또 올라와봐 뭔데? 어크 비트 비트 빼서 오히려 좋아 빠졌고 들어가 나이스 들어가자 나이스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이고 아우 죽을 거야 힐러 없네 혹시? 아악 이거를 궁을 저렇게 모르는 개 산책 모르는 개 산책 닉네임 왜 저래? 모르는 개 산책 모르는 개 산책 Here we go here we go 어 뭐야 녹았어 머리가 터져 나갔어 방금 이겼는데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추진력 좀 넣어주고 끝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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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 깜블레스 교수에스 아흐아 아흐아 로봇과 함께 계세요 아직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야 뭐야 얼터네이터 쏘는데 MSG? MSG래 SMG SMG 얼터네이터 쓰는데 나 이거 궁차거든 궁차만 절대 안 질 것 같기도 하고 아흐아 컷 들어가 컷 컷 컷 하치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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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뭐다 얜 또 뭐야 머리 한 대 때리고 도망가네 이거 파츠인 것 같은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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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타임이 있겠습니다 아 아 저거 잡은 것 까지 안 보여주네 아 경쟁 어 된다 헥 드디어 경쟁이 열렸어 뭐라는 거야 당연히 공격이지 드디어 박빙이 승부를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어 이제 그러면 방제도 바꿔야지 응 전 오버워치 오버워치 하루 전 마스터 경쟁 도전 가보자 드디어 경쟁이다 하루 드디어 드디어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그 판 졌지 그 포인트 주는 판 어 대기가 한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네 포인트 주는 판 졌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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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오버워치 경쟁전 어 라인 승패 가보자 아 근데 잡히는데 얼마나 걸릴려나 꽤 걸릴 것 같긴 한데 피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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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타가셔 나이 너무 잘 아셔 그걸 가보자 아니 이거 언제 잡혀? 이래서 경쟁 안하는 건가? 게임이 바로바로 안 잡혀서 배틀패스 열기? 이건 또 뭐야 뭘 주는데 피자 받았어 뭐야 이거 무료만 주는 거지 이거 이거 어? 정척 이건 또 뭐야 정척 아 상자 안 주고 패 쓰러 줘 그럼 뭐 안 주겠단 얘기 아냐 그냥 이제 짜다 엄청 짜다 응 경쟁에서 아마 키리크 없을 거예요 왜? 키리크 막혔나? 경쟁 키리크 막혔나? 너무 밸런스 안 맞아서? 어? 어 됐다 공격으로 쫄자 키리크 공격으로 음 뭔 느낌인지 알겠네 가보자 쫄자 탈모가 너무 심하게 왔다 이거 탈모 아니지 않아 이거? 흫 이거 그 유아인 머리 아냐? 요새 유행하는 거? 그 그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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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있는데? 아이비리그 아이비리그 컷 요새 유행하는 아이비리그 컷이야 유행을 따라가신 거지 탈모가 유행한 게 아니라 아까 그 군대머리 군대머리가 유행해 요새 어 나 군대 있을 때 이머리였거든 나 군대 있을 때 이머리였거든 달려라 달려 아 왜 나갔어 여기다 어 잘하는 거 같아 잘하는 거 같아 잘하는 거 같아 어 저 다른 거 같아 일반처럼 막 나가면 안 되는 거 같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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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할게 근데 제대로 하기에는 우리 팀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사리면서 해야 될 거 같아 진짜 사리면서 해야 될 거 같아 내가 이겼는데 내가 졌는데 힐 좀 주면 안 돼 야 왜 왜 왜 왜 이렇게 작아 얘 손브라 몸통이 작아서 안 맞아 이제 내가 사려야 할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사려야 할 때가 왔다 일단 빼 일단 빼 왜 그래 윈턴 화났어 윈턴 화났어 윈턴 화났어 윈턴 화났어 아우 손브라 진짜 미치겠다 손브라 위에 있다 아우 손브라 위에 있다 어 손브라 위에 있다 너도? 나도 임마 목포는 내가 더 잘 쏴 아우 이놈 해킹 아우 진짜 해킹 아우 나만 해킹하는 거 같아 이거 기분 나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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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손브라 진짜 잘한다 음 손브라 거 헤드 다 꽂혔어 뭐야? 어? 딜량은 별로 안 나오는데 뭘까? 흐흠 손브라 진짜 잘한다 근데 질 것 같지가 않아 질 것 같지도 않아 질 것 같기도 하지 아 나와나와나 나와나와나 경쟁 와서 떨려서 그런가? 에임이 안맞아 아우 이 정도 속도로 내리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속도로 내리면 될 것 같다 방벽 한번 받고 싶은데 나도 어 뒤에 뒤에 뭐야 이거 어디서 쏘는거야 뒤에 아 목표 나한테 썼네 복수하는데 쟤 나한테 화났나본데 지금 티어도 뭐가 없잖아 근데 나랑 비슷하네 다들 다행이다 얘네들이 지금 실골 갈 애들인가 나이스 아 실수 들어갈게 일단 나오고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궁다 궁다 아 진짜 비트 왜 이렇게 빨리 찼냐 쟤 이거 나노를 나한테 써줬어야 했는데 누구한테 써준거지 근데 진짜 내가 느끼는 건데 실골 이상 가잖아 에임의 차이는 그렇게 없어 다 그 판단 판단의 차이야 여기서 빠질 것인지 안빠질 것인지 뭐 그런거야 나한테 끝까지 달려오는거 봐 진짜 근데 이게 맞나? 미도한테 썼어? 아니 미도한테 왜 뽕을 줘? 미도 안 써도 한방인데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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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